열정의 광장 열정의 광장 아이 죽음은 좀 어떻습니까? 게임인데 내 목숨 붙어있으면 됐지 핸디맨 심장을 공격하면 추가됨 질리 빛나 핸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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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이 뭐야 소금이 나가면 불어나는데 벌써 음악이 불어나다 어디 야 시작부터 능겨 있어 아 흐흥 저기 있다 저 오이씨 저기 소금 있다 기다려 기다려 어디있노? 저기있다 죽었고 어딨어? 여깄다 저기도 있구 아, 탄준따라 어우, 뭐야 이거 또 있는거 같은데? 한 명한테 쓰긴 진짜 아깝다 게 아깝다 또? 발리건 어? 연발총 배밀이가 더 좋긴 한데 이게 통제했고 소 Polish 이 전제 부서 rakens 하하 아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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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인 저 미니 아느냐 아느냐 오 뭐였지 방금 우리가? 무기가 연발총인가? 어, 이거다. 물어봐, 물어봐, 물어봐. 어, 뭐? 내 손가락. 아..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내 손가락이 더 이상의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. 물론 다 아프리카가 아프리카가 메시지를 띄우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? 잠깐만. 또 아프리카가 메시지를 띄우네. 다시 고. 이 스타일의 짬뽕을 내고 있는 지폭력을 입을 수 있는지. 그 분위기가 좋다고. 자, 가. 네. 빨리, 최대한 빨리 와아 정확히 들어갔다 아 아 아 이거먹고 죽어라 흐잉 저기있다 쏘악 으악 어 미사일도 맞출 수 있구나 대박이다 적 있다. 이거 부서지는군요. 기관총. 아니야 이거 쓸래. 다 내놔. 어 기관총이 탄이 많다. 아씨 기관총이 많네 탄이. 기커지가 산대. 뭐 있지 않을까? 있지 않을까? 없어. 안 보여. 쓰레기통에 없었어. 약간 조심스럽게 들어가겠습니다. 죽는 걸 좀 줄여야겠어. 또. 오케이. 오 굿. 돈. 오 열고 싶다. 산탄정. 못 들어가나? 저 무슨 비거가 있는데? 일단 진입부터. 판자촌이군요. 자 추천과 유튜브는 구독 버튼 한번 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항상 주먹으로 누르죠. 부카드 위슨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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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참고로 되기로는 것같은 곳이라서 Restore. 좋네. 이는 우리의 흑인들을 친구라고 하죠. 너무 배고파서, 우리에게 말하지 못해. 이는 우리에게 너무 불쾌한다고, 이는 백인이 우월주의잖아. 백인 우월주의. 그래서 여기에는 흑인들이 많네. 다 흑인이네, 다.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겠죠. 그들이 너의 생각에 따라서. 흑끈이 아닌 사람이 없네 뭐야 어? 아이고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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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빼만 새겼어 아, 미안해, 미안해, 아이, 미안해, 아이, 이 사람들이, 미안합니다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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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이제! 여긴 해, 이제! 웃겨 있군요 사람들이 폴리스 투나 크로스 아이템이 하나 정도 있을 법이 있는데 근데 여기 있잖아 훔쳤는데 생각 없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우리 스카이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 왜 그래 뭐야 이건 오버킬 남은 체력보다 더 많은 데미지를 입혀서 죽이면 저기 근처 뭐가 이렇게 어려워 스카이름의 데미지가 50% 바꾼다 주변 애들이 기절이 되는데 단조대 못 풀어주나요 가볼까 되게 섬세하다 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해서 그리고 못 풀어줘 안 돼 이거는 메트로가 아니야 섬세한 사람들 지나치게 섬세하구만 흥 아직 멀었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야 이 어허 어허 안 죽었는데 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이 오우우야 뭐야 낙사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하 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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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적용만 나오냐 저거 켜 저거 저기 어디있어 아! 이따 이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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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아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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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이구나 기절이 아 이걸 줘야지. 저걸 좀.. 어 뭐야. 뭔가.. 거대한 체력.. 어어어? 저거 뭐지? 저거 뭐 있었는데? 굉장히 거대한 무기가. 뭐야 쟤? 스팀에 죽는다. 딱 야. 아우 더럽게 만ase 이거.. 연발총시 데밋.. 저게 없구요. barrygun. 쓰이 어려워 이거. silent. 오오오오也 overlooked 매달려야 돼? 죽을지도? 아하! 티켜봐 일단 오케이, 지루키트! 이 사람아! 다음 아아, 적었네 어딘교? 전투 으악 내가 없애야 되겠죠, 저거? 얘 쏘고 있죠 으악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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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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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히힝 겁나 아프네 어디갔죠? 저기 소금이 있는데? RPG 있는데 왜 안쓰나요? 에디서님 예리하십니다 어제부터 RPG 안쓸 때마다 그렇게 매번 잘 잡으시는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안씁니다 계속 기계인데 저거 안써지나? 면역이네 이런 아프다 전 유탄이 들었습니다 아프다 사람도 있고 배국자에요 아냐 이쪽에 아냐 안 내려왔어 절로 갔어야 돼 이걸로 어이치 또 여깄다 안 죽었어?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으아 으아 산 없다 아휴 힘들어 또 둘 다 탄이 없네 기간총밖에 없나요? 크랭크번 아 굳다 이번엔 크랭크번 한번 써보자 크랭크번 음... 소금이 여기 있군 기계류가 원래 RPG, 유탄 이런 거 여깄지 열어주세요 열어주사암 열어주사암 황소의 집 압수물품실 어이구 아이템에 냄새가 나는데 연발총 오케이 연발총 아 잠깐만 난 기간총인데 지금 연발총이 데미지나 좋은데 탄이 별로 안 들어가서 일단 기간총으로 호호 죽어 어딨니 야 젠장 장전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장전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야 이거 쓰면 안되겠다 쓰면 안되겠다 이거 나 죽는다 죽어 이쪽은? 여깄다 나이스 나이스 일단 위치해 2점을 얻고 으아악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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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딨어 일루와 일루와 아래 두멸이 굿 이거지 기절 왜 또 있어? 이야 너무 많이 온다 뒤 뒤로 가자 후하 하 올라가자 올라가자 안 되겠다 전기를 쓸까요? 이게 좋더라고 어우씨 근접하면 죽어 소금이 없어 히히히 일단 도망가고 정말 게임은 칸이 부족하군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어디야 빡세다 빡세 다 썼네 기관총 너무 안 맞아 이거 뭐야 저거 장전도 길고 아이템 엇 열쇠가 있어야 돼? 뭔가 있다는 건데 그럼 어 소금 저거 있는데 손대포 일단 이걸로 한이 없으니까 여기로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로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로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로 들어갈 수 있구나 오케이 이따 봐 칸 빛이 없으니까 강화약은 실전 한번 실전 너무 나아져 크랭크 건 내가 버린 거고 없구요 카빈 카빈이 좋긴 한데 탄이 없어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이렇게 없어 이거 가자 자물쇠 여기는 뭐 고문이 일어나죠 백인들을 위해서라면 뭐 어떠한 것도 문제가 없지 열어 대화중이구나 열어 대화중이구나 잠시만요 준비되어 우리 정말 도움이 되겠지? 우리 도움이 되겠지? 대시가 변화할 수 있겠지? 여기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같아 당연히 우리 도움이 되겠지? 우리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도움이 되면 우리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다려봐. 둘러보자. 오예 돈. 돈 굿. 야 이런... 전에도 그런말 했을걸요? 어차피 지금 밀어봤자 독재자는 또 생긴다고? 어 비싼 재산을 해석 왔다 해. 열어. 이 장면은 이 장면을 다시 데려다. 구경을 안전하게 봉투. 그 장면은 사전할 수 있는데, 그 장면을 그 장면을 시작해. 그 장면이 안전하게 되어있는데, 이 장면이 오랫동안 사라져야 할 것 같다. 그 장면이 렛몬총으로 연기할 수 있으면, 아예 렛몬총의 기적이 있을 것 같다. 이 사람들은 더 잘생긴 생을 것 같다.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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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빈은 너무 탄이 없고 이게 버스트야? 이게 엠벌인가? 오케이 가자 돌아가자 아 불안하다 카빈이 데미지도 좋고 뭐 조준도 나쁘지 않고 다 괜찮은데 단 하나가 탄이 안 나옵니다 일로 가라네? 일로 가면 안 될까? 싸우는 거 아니겠죠? 죽은 애들이 살아난 거지? 필리프?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냈어 부커가 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은 그들은 그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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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그대로OOD 미니지라고 해야 할까? 계속 바뀌고 있지 뭐야 이 사람 누구요? 누가 나한테 쏘는거에요? merak através 싸움을 피할 수가 없네 야 공중에서 때릴 수 있어? 어 때리고 싶다 공중에서 이런 어디야? 누가 저기야 누가 어이 세바신 나가네 나와 내밀어 죽었구나 갑시다 어 풀렸죠 아까 전에 묶여있던 사람도 죽었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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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포스터 이 세상에 너의 히어로 그 포스터가 있어 아하 저 저 두윗 두윗 혁명의 주체 혁명의 주체 혁명의 주체 혁명의 주체 봐라 아 아 왜 왜 왜 이래 희한 생각해 두 기억이 똑같은 곳에 구커가 돌아가자 우리 대이지를 피트 로이 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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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나? 가야지